너 없이 가라고? 너희는 올 거지? 잠깐만 잠깐만 분위기 좀 쎄한데 이거 야 잠깐만 그건 아니야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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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너무 좀 뜬금없는 거 아닌 친구? 포기해라 여기서 너랑 싸우겠다고? 야 여자야 남자야? 나는 두려운 적이었다 나는 이제 가디언 제너럴 드래곤본 피떡 너를 피떡으로 만들어 주겠어 채찍질하지 말고 죽였어야 됐다 이혼이 길구만 우리 모두 다가 우리 모두 다가 아멘 새로운 정의 시간을 잃어버렸다 그 순간이 우리의 새로운 정의 우리의 새로운 정의 우리의 꿈을 더 기다려야 할 수 있겠지? 아, 이 시각을 듣고 싶지 않은데 그냥 쏴버릴 걸 그랬네. 죽을 시간이야. 내가 당신의 손을 내게 놓을 수 있겠지. 내가 죽을 수 있다면, 내가 자신을 내게 놓을 수 있겠지. 내가 자신을 내게 놓을 수 있겠지. 그리고 내 인생을 내게 놓을 수 있겠지. 야, 웃기고 있네. 누구 맘대로, 네 맘대로 죽어. 내 맘대로 죽는 거야. 어? 정신 안 차려? 야, 편지 있네? 죽였는데 캐스트가 안 돼. 그냥 두 자 떨어져 줄게. 편지나 읽자. 어, 이거 읽으면 되는구나. 아, 원래 떨어져 죽으면 못 읽고. 읽어볼까? 마지막 유언이네요. 나의 사랑하는 아내 샤론에게 당신이 이것을 읽고 있을 때 계획은 실패하고 난 죽었을 것이다. 나는 새로운 아침을 믿으면 죽어갔겠지. 슬퍼하지 마라. 스스로 이뤄서 자신의 신념을 관찰하지 않는 남자 따위 진정한 남자가 아니다. 투쟁이 가치를 믿으며 대의를 위해 목숨을 걸지 않는 남자에게 타인이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이익과 자유를 얻을 자격 따위 없다. 오늘 이 가련한 북쪽 왕국에서 그대를 떠올렸다. 섬머셋 섬에 저무는 태양. 아, 석양. 그리운 나의 고향. 그리고 그대. 부디 슬퍼하지 말라. 그저 태양이 저녁 노을을 그리며 조용히 저물 때 아주 조금이나마 나를 떠올려주길 바란다. 그대의 딜라. 그대의 딜라. 나 돌아왔네. 차리되었어. 괜찮아. 그대의 딜라. 이루어네. 그대의 딜라. 불안한 것 같아. 작업대를 보라고 어 아싸 나 일단은 화살부터 가져가겠습니다 어 잘 안 되있네 카즈세 장궁 아주라의 파멸 와 뭐야 와 뭐야 아주라의 파멸이 나왔어? 막이라고 지금 막 주는구만 안지 안지 활은 안주네 카즈꺼부터 보자 카즈도 역시 네어템이었구만 111 이러면 에보니 활이 필요가 없네요 과자 25 와 그리고 이제 한손목이 골드브랜드 154 복제검보다 높아 지금 복제검이 양손이 지금 더 찍혀있거든요 승련도 높고 그리고 이제 아주라의 파멸 아주라의 파멸 골드브랜드가 훨씬 좋을 것 같은데 아 그렇진 않나 무게차이가 그렇게 크게는 안나네 한손검인데도 좀 무겁네요 어 이건 좋다 골드브랜드 원래 어디서 얻을 수 있는건데 내가 못 얻은건가 이정도 무기면 인정이지 활도 지금 생겼죠 와 강력한 알 카시오스 거랑 인골도 좀 특수한 무기인가 봅니다 이렇게 데미지 높은거 보니까 어때 노가리나 좀 까볼까 검 잘 쓰겠소 좀 어울리네 나랑 다들 어디에 있어 시군은 카즈 따라갔어 아 아 아 썸네일 각을 안잤다 썸네일 쓸만한거 많았는데 아 너무 생각없이 했어 아 야 떠들어봐 도적 신봉자 왑사 더해서 중개인인가 아주라의 파멸 이 무긴 대체 어디서 아 이게 그냥 중개 아니네 아 파편을 주워온거야 아 정말 고맙네 진짜 고맙다 야 진 고마움 야 이거 골드 브랜드 기본 데미지가 높아서 아마 숙련도 쭉쭉 올라가겠죠 기대되는데 렛츠 마법전사야 뭐야 마비 쓰지 말까 마비 너무 센데 그럼 마비 대신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고 소각을 쓰자 이렇게 해서 골드 브랜드랑 같이 쏘는거죠 골드 브랜드로 때리고 소각으로 쏘고 아 미안 고이가 아니었어 자 집에 데려다 줄게 아 수호장군 완료 가디언 제너럴 완료 국경으로 가자 아 진짜 마무리다 어 진짜 엔딩이다 진짜 1편 끝입니다 2편 남아 아흐흠 어디로 가야되는거야 가볼까 길이 있니? 길을 안파놨냐? 있겠지 길이? 어 있네 자 길이 다 만들어져있네요 저기 돌도 있구요 포인트도 있고 아예 길 자체가 있습니다 여길 다 뚫어놨나봐요 도착을 했으니까 도착을 했으니까 마무린가? 따라와 와 이거 뭐야 뭐야 이거? 원래 있었어 이런거? 전에도 했던거 같은데 이런게 있었나? 아이씨 아 야 못가네 일로? 막아놨네 저기로 나오는건가? 들어가서 지금 가기전에 한번 들어갔다 나올까? 아 잘 봤구요 갑시다 얘들 오게나 아직도 조금 먼거같은 예감이 드는데요 저기요 저기요 저기까지 가야돼 또? 하 와 진짜 겁나 멀어 와 진짜 엄청 멀다 여길 또 일로 걷게 하네 이런 미친게임 미친게임 이거 여기까지 바래서 줘야되니? 하고 알아서 가면 안되니? 와 이제 마지막이에요 진짜 감동이죠 예전에 할때도 감동이었는데 감동 받을만 했네 엄청 기네 모드가 뭐 이따가 또 만날거지만 투로 투로 바로 이어갈거지만 나 여기 앉는거지? 설마 너가 여기고 내가 거기니? 아니지? 네 마지막은 좀 스무스하게 가자 친구 얘기좀 하자